말은 우리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에 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허덕이는 이유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말, 즉 자신을 나약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자 아빠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고 머리를 짜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말은 우리 정신을 일깨울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다. 위력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다. 부자 아빠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로버트 기호사키님이 지으신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입니다. 부제는 위기야말로 두 번째 기회다 입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과거에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부 현지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3부 미래에서는 당신의 돈과 삶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살펴보고 위기와 역경의 시기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왜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가? 2.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강탈이란 무엇인가? 4.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5. 이전과 이유 6. 실수하지 말아의 반대 7. 채무에서 벗어나라의 반대 8. 돈을 저축하라의 반대 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풍요로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왜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가? 이웃집 백만장자 1996년에 출간된 이웃집 백만장자는 토머스 제이 스탠리와 윌리엄 D. 덴코가 평범한 중산층 시민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지 설명해주는 책이다. 그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평균 이상의 주택가에 위치한 집에서 살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를 타고 돈을 모으고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으로 중산층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과 은퇴연금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로 부자가 된 자기자본 백만장자였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끈 인플레이션 덕분에 중산층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들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산 증거인 셈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는 새 천년의 시작과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음의 도표는 9.11 테러 이후 이웃집 백만장자의 생활이 그리 녹록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에 발생한 나스닥의 폭락, 즉 닷컴버블이 붕괴는 이후 1년의 벼락경기와 불황의 교체 현상을 촉발시키며 수많은 이웃집 백만장자들을 부자의 범주에서 몰아냈다. 이웃집의 압류 2007년 서버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자 많은 이웃집 백만장자의 주택이 압류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 주택가격은 수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자 수백만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대출금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채무의 상환이나 휴가 비용으로 소진되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한 이후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결국 주택은 자산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터득한 셈이다. 잃어버린 세대 이웃집 백만장자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은퇴 계좌에 의존하며 현재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들은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들의 자녀들이다. 세계 곳곳에 잃어버린 세대로 알려진 젊은 세대가 있다. 대학이나 직업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을 못하거나 배운 수준에 걸맞은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다. 소득은 차치하더라도 실전 직무의 기회조차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대와 30대의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실전 직무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중년 이후로도 그들의 수익과 소득은 변변치 못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이것과 똑같은 상태가 발생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부자들이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줄어들며 빈곤이 증가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서도 부채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고 대부분은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구시대의 돈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파멸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1996년에 이웃집 백만장자가 1997년에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가 출간되었다. 두 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웃집 백만장자는 자기자본 백만장자에 관한 책이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는 캐시플로우 백만장자에 관한 책이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말인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다수의 자기자본 백만장자들이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부채를 자산으로 간주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들 가운데 많은 인원이 폭삭 주저앉았다. 그들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물 자산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캐시플로우 백만장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자본 백만장자들이 소유했던 부채들을 헐값으로 매입하면서 부를 늘려갔다. 여기서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입니다. 결국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부가 금융교육의 부족으로 강탈된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려는 바가 맞는가? 그렇다. 기본적인 금융용어들이 정의만 알고 있어도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용어들의 정의는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는데요. 자산은 자신의 주머니로 현금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부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입니다. 같은 집이라고 해도 자산이 될 수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살기 때문이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부자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기에 급급하다.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먼저 과거를 이해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자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을 이해할 수 없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친 짓이란 항상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돈에 관해서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 돈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부를 강탈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돈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대상은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돈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대상이 있다. 바로 부자들이다. 돈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부자들. 돈의 게임을 조종하는 부자들을 부자로 만든다. 그 돈의 게임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인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을 노예로 삼으려 하거나 타인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한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게임이 아니다. 부자들은 돈을 이용한 게임을 아주 오랜 기간 해오고 있다. 만약 돈의 게임, 다시 말해 부자들이 즐기는 그 게임을 당신이 해볼 차례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두 번째 기회가 도래했다. 2.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질문이 이 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문제점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그렇다면 질문의 방식을 바꾸어 보자. 나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가? 신이 주신 나만의 독특한 능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가?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해야 할 일도 많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라는 대가가 주어질 때만 기꺼이 노력할 것인가? 지금 당신의 돈과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을 명심하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자문한다면 당신은 신의 일반 원칙 중 하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3. 강탈이란 무엇인가? 봉급의 힘 부자 아빠가 말했다. 봉급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다. 봉급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 영혼까지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부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봉급 제도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첫 번째 교훈이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평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말은 도구다. 풀러 박사는 종종 말은 도구다라고 했다. 말은 우리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에 속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버키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허덕이는 이유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말, 즉 자신을 나약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부자 아빠가 나에게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역시 버키의 믿음에 공명한 결과다. 부자 아빠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고 머리를 짜내 방법을 강구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정신을 일깨울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다. 위력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이다. 부자 아빠는 금융 언어에 있어서 풀러 박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부자 아빠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었다면 가난한 아빠가 내 집은 자산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학직이 높은 분이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집은 자산이 아니란다. 부채일 뿐이지. 수백만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가난한 혹은 틀린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수백만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신의 부채를 자산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가 내린 정의는 단순하다. 자산이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부자 아빠는 재무제표를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 자신이 내린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손익계산서는 수입 지출, 대차 대조표는 자산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 혹은 부채를 결정하는 핵심 단어는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는 금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자산은 돈을 자신에게 주는, 즉 수입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부채는 자신에게서 돈을 빼가는, 즉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9살 때 내가 부자가 될 것임을 짐작했다. 부자 아빠로부터 금융용어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이다. 9살 때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자산을 확보하고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 덕에 나는 돈이 내 삶을 통제할 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이렇게 느껴야만 두 번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부자 아빠의 금융교육은 모노폴리 게임을 통해 용어를 습득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초록색 집 한 채가 10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경우 그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록색 집 두 채라면 20달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금융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위력적이다.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이 부는 금융용어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증가했다. 앞서 말하지 않았는가 지식이 곧 힘이다. 지식은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말의 힘은 공짜다. 폴로 박사의 말처럼 말은 도구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말은 우리 두뇌를 움직이는 연료와 같다. 가난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에 저급한 휘발유를 채워 넣는 것과 같아서 장기적인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가난한 말을 사용하면 사람의 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능 좋은 자신의 두뇌를 가동하는 데 가난한 말들을 주입하는 것일 뿐이다. 중산층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 역시 가난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한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 은행과 정부가 고속 인쇄기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웃기는 말이다. 수백만의 중산층은 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다. 전문 투자자들이 초단타 매매 기법을 사용해 천분의 1초 단위로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바보 짓이다. 초단타 매매 투자 전문가들에게 장기란 2분의 1초에 불과하다. 말의 힘 부자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부자 아빠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바란다라는 말보다 할 작정이다 또는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라고 강조했다. 부자 아빠는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4.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돈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말한다면 현금과 흐름일 것이다. 현금의 흐름은 그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현금 흐름, 자산, 부채 등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면 당신은 보다 부유한 삶을 영위할 확률이 현저히 상승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빠져나가는 현금이 흘러들어오는 현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의 목록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한다. 자산인지 혹은 부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돈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는 부채만 있고 자산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은퇴연금은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은퇴 이후에나 내 주머니로 돈을 보내줄 공공부채다. 자신이 획득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재산이다. 풀러 박사는 재산을 생존할 수 있는 날짜라고 정의했다. 부자 아빠는 이런 질문으로 재산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얼마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평범한 미국인의 경우 수입이 없어진 후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월 받는 몽급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 직업은 있을지 몰라도 재산은 없다. 힘과 내가 각각 37세와 47세에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힘과 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획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안정된 일자리나 봉급 또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 등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저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채무에 중점을 두었고 그것을 이용해 자산을 획득했다. 그래서 로버트 기어사키는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 사분면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E는 봉급생활자를 의미하고요. S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B는 사업가를 의미하고 I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E와 S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요. B 사분면과 I 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자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B 사분면과 I 사분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산부채, 현금 흐름 사이의 차이를 이해했다. 그런데 S 사분면에 속한 자영업자와 B 사분면에 속한 기업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S 사분면의 자영업자는 돈을 위해 일한다. B 사분면의 기업과는 자산을 위해 일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은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즉 수수료 형태의 수입을 취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과는 다르다. 그들은 현금 흐름 창출하는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일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답부하지만,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자신의 현금 흐름에서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명예에 가깝다. 부동산 중개인은 과세 소득을 위해 일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는 비과세 소득을 위해 일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돈을 저축한다. 부동산 사업가는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한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연간 10채의 주택을 판매한다면, 부동산 사업가는 연간 10채의 임대주택을 취득한다. 10년 후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사업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비과세 현금 흐름을 누리는 부동산 사업가가 훨씬 더 부유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는 내가 사용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단어들과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당신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며, 당신의 주변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져야 할 프로세스다. 일단 당신이 하는 말을 바꾸면, 그것은 곧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단어와 입 밖으로 내뱉는 단어들을 통제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의 말이자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궁극적으로 만든다.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겠는가? 쉬울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간단할 뿐이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이 있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해 관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자 작정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 부자는 탐욕스럽다.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하는 생각과 말을 그대로 반영한다. 금융 어휘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단 올스트리트 저널 등과 같은 경제 전문지를 구독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다. 매일 한두 건의 기사를 정독하고 금융 용어 사전을 가까이 두도록 하라. 매일 새로운 단어 두 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다. 새롭게 찾아본 단어는 그날의 대화에서 반드시 써먹어 보자. 그렇게 한 달이면 당신의 머릿속에 60개의 단어가 입력된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이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해야 한다. 어째서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당신이 배운 단어를 반드시 실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이 육신이 되고 당신의 일부가 되기에 앞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암기한다.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는 데에만 그것을 사용한다.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은 수백만 명의 독자들은 이제 자산이란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산을 취득하거나 축적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실수하면 어쩌나. 가진 돈을 잃으면 어쩌나 바보 같아 보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자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아직 그 말이 육신이 되게끔 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래를 바꾸는 일은 골프를 배우는 것과 같다. 골프를 더 잘 치고 싶으면 교습도 받고 연습도 하고 연습한 것을 실전에 적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습만 받고 연습이나 실전 적용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골프 실력이 늘 제자리 걸읍니다. 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학교가 가장 실수를 적게 하는 학생을 영리한 학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많이 하면 멍청한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수가 많고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다. 돈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돈의 언어를 배울 수 없다. 자, 이제부터 좀 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5. 이전과 이유 외면적 부자들이 어떻게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주기 바란다. 크리스 마틴스는 크리시 코스에서 부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1. 3차 적부 2. 2차 적부 3. 1차 적부 고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근사한 집을 보유하고 은행과 주식시장에 돈을 묻어두는 사람들은 3차 적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크리스는 다가올 시장 붕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이 바로 이 3차 적부의 소유자, 즉 종이재산, 자산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되는 재산에 투자한 부유층이라고 말한다. 3차 적부가 종이재산이라면 1차 적부와 2차 적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차 적부는 자원이다. 원유나 금, 은, 물고기, 나무, 비옥한 토지 등이 이에 속한다. 2차 적부는 생산재산이다.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석유를 생산하는 원유채굴업자, 금을 생산하는 금광채굴업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소유주, 기업가 등이 모두 2차 적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3차 적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원과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그 지분의 일부를 갖는 저축자와 주식 투자자들이란 말인가? 그렇다. 크리스가 자신이 책에서 말했듯이 종이재산 투자자들은 부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하는 것일 뿐 부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달러화는 부에 대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 제너럴 밀스와 같은 기업의 주주들은 그 회사의 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한 것일 뿐 실제로 식량이 생산되는 농장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주주들이 가장 큰 패배자가 된다. 당신은 3차 적부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가? 예초에 3차 적부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저축도 거의 없고 주식이나 채권, 미철펀드 등의 종이자산도 거의 없다.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은 1차 적부와 2차 적부다. 왜 그런가? 부자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는 자원과 생산에 투자하라고 했다. 1차 적부와 2차 적부는 진정한 부자들이 소유하는 재산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줄 수 있는가? 나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대신 금과 은 동전에 투자한다. 저축은 3차 적부이지만 금과 은 동전은 자원재산, 즉 1차 적부에 속한다. 나는 또 원유회사의 주식에 투자의 주주가 되기보다는 원유를 직접 생산하는 파트너로 투자한다. 원유회사의 주식은 3차 적부이고 원유의 생산에 근거한 재산은 2차 적부다. 원유회사의 일부를 소유하지 않고 원유의 일부를 소유하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나에게 수익이 돌아온다. 설령 원유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수익을 거두어들인다. 또 나는 주로 2차 적부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다. 즉 3차 적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는다. 나는 내 회사의 주식, 즉 3차 적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부자들은 1차 적부와 2차 적부를 위해 일하지 3차 적부인 돈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원과 생산을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들이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자원을 찾고 자원을 제품으로 바꾸는 사업을 구축한다. 즉 제품이 돈이 된다. 그들이 소유한 부의 척도는 그들이 가진 돈이 아니라 1차 적부와 2차 적부에 대한 소유권에 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원과 생산이 그들의 재산이다. 1차 적부와 2차 적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내가 기대했던 질문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당신은 킴과 내가 1984년에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백지의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그리는 거죠. 자산에 대한 부자 아빠의 정의를 기억하라. 자산이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에 대한 부자 아빠의 정의 또한 기억하라. 부채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자산 항목에는 반드시 당신의 수입 항목에 돈을 넣어주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만 기입한다. 부채 항목에는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부채의 목록을 작성하고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까지 함께 기입한다. 부채로 인해 빠져나가는 금액을 지출 항목에 기입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현재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끝까지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변신에 필요한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정직한 재무상태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힘이 생긴다. 바로 그 순간 미래를 손안에 움켜지게 된다. 바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자신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선택하다.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사업, 부동산, 종이자산, 유가증권, 자원. 내가 첫 번째로 선택하는 자산은 늘 자원이다. 투자에도 애정이 중요하다. 금과 은, 석유에 대한 나의 애정은 각별하다. 그래서 금, 은, 원유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시장 가격은 언제나 등락을 반복하지만 나는 내 자산의 각별한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변동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언제나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구매하는 편이다. 내가 두 번째로 선택하는 자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채무를 활용해 획득하기가 용이하다. 나는 부동산이 좋다. 부동산 및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라면 나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늘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자원과 마찬가지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가격이 내리면 나는 더 많이 매입한다. 내가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나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을 사랑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나의 애정을 더욱 각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자산은 나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자산의 4가지 범주 중에서 사업은 소유하기에 가장 힘든 대상이다. 세계적인 값부들이 모두 기업가인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얻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 대신 승리 시점에 도달하면 크게 이기는 경우가 많다. 나는 종이자산을 가장 마지막으로 선호한다. 지금까지 나는 주식과 옵션에 관한 수많은 강의를 들어봤다. 그때 나는 이 부분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연례 보고서를 읽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주식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자원이랑 부동산에 투자를 주로 하셨는데요. 근데 또 투자의 대가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특히 워렌 버펫 같은 경우는 자원 자산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많은 투자의 대가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 가지 자산 중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획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돈의 게임을 찾고 그 게임에서 이겨라. 부자 아빠의 게임은 식당, 호텔, 편의점, 특히 부동산 분야의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크록은 이런 말을 했다. 내 사업은 햄버거를 파는 사업이 아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사업이다. 당신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가? 만약 당신이 부자 아빠의 게임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자산의 범주를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자산, 당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게임을 할 때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선수가 되는데 전념하기 마련이다. 드디어 3부 미래입니다. 6. 실수하지 말아의 반대 실수의 힘 학교는 실수를 저지르는 학생을 처벌한다.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 내가 사업,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돈을 날리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는 오직 멍청이들만이 실수를 한다고 가르친다. 실수 자체를 저지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성공하기 위한 실패 현실 세계를 보면 가장 큰 실패자가 가장 큰 승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학습 원부를 다시 살펴보면 왜 실패가 성공을 이끌어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실제로 행하는 경우고 그 다음이 실제 경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실제로 행하는 경우의 바로 아랫줄 실제 경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학습 원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이 승자와 패자를 분리한다. 그래서 저자가 부동산 세미나에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90일 동안 100번의 실수를 저지른 후에야 비로소 학습 원불의 맨 윗줄 실제로 행하는 경우로 옮겨가라고 세미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 말을 실행하기 위해 100% 빚을 이용해 매월 25달러라는 현금 흐름을 창출한 다음 MBA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나는 안정된 일자리와 급여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았다. 부자 아빠와 부동산 세미나 강사처럼 나 역시 사람들에게 실제 돈으로 행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실수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실수를 하고 배우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보통 그 과정을 실습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팀은 일주일에 5일 실습을 하고 단 하루 시합을 뛴다. 이것이 의사나 변호사들이 그들이 사업을 비즈니스가 아닌 프랙티스 실습이라 칭하는 이유다. 음악 분야나 연극계에서는 그런 실습을 리허설이라고 한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수에서 배운 바를 기록했다. 이것이 내가 부동산 투자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보며 많은 돈을 벌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학교에서는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이긴다. 금융교육은 동전의 반대쪽 면에 있다. 실습할 수 있는 장소, 실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라.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가장 많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란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7. 채무에서 벗어나라의 반대 효율 극대화의 일반적인 원칙은 적은 양으로 많은 것을 만드는 능력이다. 대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채무에서 벗어나라, 빚지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한다. 빚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언일지 모르지만 스마트한 재무적 조언은 아니다. 돈의 세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빚이 있다. 좋은 빚, 나쁜 빚. 간단히 말해 좋은 빚은 당신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나쁜 빚은 당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빚더미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좋은 빚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빚은 당신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아파트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나는 대출을 받아 구매대금을 충당한다. 그 아파트들이 매달 내게 돈을 벌게 해준다면 내 부채는 좋은 빚이다. 반대로 그 아파트들이 매달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가운데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만 한다면 나쁜 빚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엇이 좋은 빚이고 무엇이 나쁜 빚인지 결정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집이 그들의 돈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당신의 집에 아무런 부채가 걸려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세금이나 유지비, 보험료, 공공요금 등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금융교육이 곧 레버리지. 돈의 세계에서 매일 중요한 단어 중의 하나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빚을 이용한 투자나 차입 경영 등과 같이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한 재반행위의 통칭이다. 레버리지는 보다 적은 것으로 보다 많은 것을 하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버키가 말한 효율 극대화와 비슷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가장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레버리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층이나 중산층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오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당신이 더 열심히 오래 일하면 돈을 더 벌겠지만 과세 등급 또한 높아져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금융교육의 목적은 효율이 극대화, 즉 더 작은 양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다. 더 적은 양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드는 금융 레버리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즉 우리는 단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부채. 아이사 분면에 속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이용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사업. 리치데드 컴퍼니는 작은 규모의 회사다. 하지만 우리는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대단히 광범위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행하고 있다. 내가 책을 한 권 쓰면 그 책은 세계 50여 개국의 출판사의 자국어 출판권, 즉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출판사들은 그 대가로 리치데드 컴퍼니에 인세를 지불한다. 3. 소셜미디어.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세계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유튜브도 하나죠. 유튜브 영상 하나를 잘 만들면 몇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죠. 4. 브랜드. 부자 아빠 브랜드는 그 대신 재정적인 자유를 상징한다. 5. 사람들. 피고용인은 레버리지가 거의 제로인 상태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고용주의 레버리지이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은 사업가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당신의 피고용인들이 시간과 노력을 레버리지로 삼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6.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하는 모든 행동양식. 고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효율 극대화의 또 다른 형태다. 그리고 소득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경상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소극적 소득. 경상소득은 임금이나 예금이자 연금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경상소득에는 고율의 세금이 붙는다. 포트폴리오 소득은 무언가를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을 말한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되팔거나 주식을 거래하거나 사업체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경상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읊은 세금이다. 소극적 소득은 자산에서 흘러나오는 흐름이다. 나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수익을 빌린다. 내 자본 이득을 부채를 통해 실현하고 임대 수익을 통해 소극적 소득을 얻는다. 소극적 소득에는 가장 낮은 세율이 세금이 매겨진다. 이제 당신도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자금을 대기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당신이 맞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본 이득을 부채를 통해 실현하고 임대 수익을 통해 소극적 소득을 얻는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점점 더 열심히 해도 점점 더 얻는 것이 적어진다는 말인가? 그렇다. 내가 어떻게 빚으로 부위해졌는지 한 가지 예를 더 들겠다. 2007년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우리는 값이 떨어진 주식을 사지 않았다. 그 대신 빚을 이용해 수억 달러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우리는 은행 돈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살 수 있었다. 주식을 샀다면 은행은 수억 달러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014년 켄 맥엘로이와 그의 동업장인 로스 그리고 킹과 나는 2007년 폭락 사태 이후에 빚을 내 구입한 아파트들에 대해 약 1억 달러를 차환했다. 아파트 구입 대금에 대한 평균 금리는 5%였다. 1억 달러에 대한 새로운 빚의 금리는 약 3%였다. 이것은 자본 이득으로 수백만 달러를 거두고 낮아진 금리로 2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게 정말 쇼킹했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자 지출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수익이 갑자기 200만 달러가 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200만 달러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200만 달러의 현금 흐름은 1억 달러의 빚에 대한 5%의 금리와 3% 사이 금리 격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버키가 효율 극대화의 일반 원칙이라고 칭한 적은 양으로 더욱 많은 것을 만드는 능력인가?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 전문가가 빚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내게 레버리지를 이용할 기회를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가? 그렇다. 설령 좋은 의도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금융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금융교육은 당신에게 동전의 반대쪽 면을 보여주고 당신이 빚으로 더 부위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8. 돈을 저축하라의 반대입니다.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돈은 저축될 때가 아니라 대출될 때 만들어진다. 저축자가 패자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미추얼펀드로 저축하는 상황이다. 미추얼펀드 회사들은 감춰진 수수료를 통해 돈을 번다. 벵가드 그룹의 창업자인 존복으로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미추얼펀드 주주가 되어 100%의 리스크를 떠안는 채 수익의 30%를 바라는 시스템에 투자하고 싶은가? 이 말은 펀드 자체는 돈을 출제하지도 않고 리스크를 떠안지도 않지만 수익의 70%를 챙긴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돈을 저축하는 것이 반대의 의미는 더욱더 빚을 내라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단, 빚 하나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 빚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다. 저축의 반대는 화폐 유통 속도로 알려진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는 곳에 그냥 두거나 은폐 생활을 위해 투자한다. 하지만 스마트한 사람들은 돈을 계속 움직이게 한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돈을 그냥 두면 돈의 가치를 잇는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계속 움직이면 그 돈의 가치가 증가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더 빨리 움직일수록 좋다는 것인가? 당신이 그 방법을 안다면 그렇다.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발빠른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독일 밖으로 옮겨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과 같은 통화로 바꾸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이 돈을 그대로 뒀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저축하는 사람이 어째서 패자인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려면 번호가 매겨진 화살표를 따라가라. 여기도 그냥 간단히 볼 건데요. 화폐의 유통 속도를 저자가 어떻게 증가시켰냐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투자자로서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가스 및 원유 유정을 소유하고 금과 은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 리치데드 컴퍼니의 자금을 대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25만 달러를 모금했을 때, 즉 힘과 내가 게임을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나타낸다. 2. 재투자 받은 상황이다. 화살표가 고리 형태를 취하며 사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재투자 받은 돈에 비과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거나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쓰는 돈은 주로 비과세로 처리된다. 3.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빚을 갚는 내용을 나타낸다. 투자자들은 2년 후 투자금의 400%, 즉 100만 달러를 받았다. 4. 힘과 내가 마침내 우리 돈을 급여와 보너스 명목으로 회사 밖으로 꺼냈던 지점을 나타낸다. 그런 돈에는 세금이 매겨진다. 우리가 사업의 바깥으로 돈을 꺼낸 것은 사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후였다. 5. 11조 납부를 뜻한다. 우리는 총소득의 10%를 등록된 자성기관에 기부한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았지만 11조를 납부한 주된 이유는 영적인 것에 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더 가지고 싶다면 돈을 주어야 한다. 8. 부동산 투자에 들어간 계약금을 말한다. 달러 곱하기 4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담보부 은행의 빚과 그 규모를 나타낸다. 이런 빚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면제된다. 7. 우리가 정부로부터 적용받은 세금공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달러 곱하기 50%는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이다. 이른바 유령의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8. 가스 및 원유 유정에 투자로 흘러들어간 현금을 말한다. 9. 가스와 원유 유정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세금고지서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10. 금과 은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 정부가 시민들이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금과 은이 판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한다. 제가 간단히 봤는데요. 이렇게 저자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유치해서 자신이 돈을 한 푼도 드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고요. 계속 화폐가 유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내 개인적인 플레이 북이다.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지극히 단순화한 설명이며 예시 숫자들은 모두 근사치이고 시장 상황과 과세 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무엇이든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종류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확실히 하자. 당신은 투자자의 돈으로 게임을 시작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 게임에 당신은 돈을 전혀 집어넣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돈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없이 수익을 올린다는 말인가? 그렇다. 돈을 더 벌수록 투자도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투자를 더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게다가 당신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그렇다. 즉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금을 계속 이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의 속도가 둔화되면 당신의 소득은 내려가고 세금은 올라가는 것인가? 그렇다. 당신은 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놓아두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얻는 셈이란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저축자들이 돈을 받아 거기에 속도를 부여하여 돈을 계속 움직이는 것인가? 그렇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돈은 계속 움직여야 하고 현금은 계속 흘러야 한다. 현금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내 말이 맞는가? 그것이 이 게임인가? 바로 그렇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현금 흐름을 멈추면 경제가 멈추게 되는가? 그렇다. 정부가 당신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주택과 음식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빚을 쓰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 현금 흐름은 경제를 움직이게 한다. 만약 모두가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경제는 망가진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 우대 조치를 펼친다. 정부는 세금 정책을 통해 민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셈이다. 주택 소유주가 지불한 담보대출 이자에 정부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이다.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금융교육은 급여를 받거나 세금을 내거나 돈을 모으거나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노예들의 일이다. 진정한 금융교육은 당신에게 무에서 자산을 창출하는 힘을 부여해 준다. 기억하라. 구글도 아마존도 몇 년 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리치데드 컴퍼니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 부가 들어있는 셈인가? 그렇다. 그건 당신이 결심하기에 달렸다. 당신의 현실, 당신의 생활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 일자리를 찾거나 돈을 모으거나 빚을 멀리하거나 주식에 장기 투자하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어느 쪽이든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목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재능과 지능과 꿈을 지니고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부자는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부자는 돈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자 이렇게 로버트 기오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뒤에는 좀 간략하게 봤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주로 리뷰를 했잖아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확실히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고 현금 흐름이 나는 자산을 사는 게 결국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을 사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자본 이득 즉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썸네일에 제가 최근에 리뷰한 로버트 기오사키가 진 부자들이 음모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